야! 나도 샀다! 하하하하하 진타시오즈 내가 누가 샀었냐? 하하하하하 엄마가 아주 잘 샀다 정말 잘 샀어 역시 어머님 위대한 거야 어머님께서 회사 내가 이름 있으신 분이시구만 우리 엄마 배신고자님이야! 아 어차지 나같은 똥막대기가 이행하기에는 너무 가사하다 했어 돈 많이 버시겠는데 돌아가셨지요? 분명 잔국에 가셨을 거야 무시론 하셨어! 내 이름은 나라야라구요 나는 무슨 말을 해도 나라야라가 된다 이런 말이야 우리 엄마 이런 말이야 어머님께서 딸시 자우나 어머니 정을 따는 것이였어 우리 엄마 자고 자요 시X 우리 엄마 배경이 시X이야 김일근 일근 말한 것을 그만두었다 우리 엄마는 어미 지었어 우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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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